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에서 온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 바로 인도입니다. 올 한 해만 무려 60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죠. 대신 ETF나 펀드로 간접 투자가 인기인데 오늘 바로 이 인도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삼성 자산운용입니다. ETF하면 코덱스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인도 증시가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빅컷 이후에 금리 인하의 기조가 주변국으로 확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미국 주도로 바뀌었는데 나아진 경기 여건에서 가장 수혜가 될 곳은 인도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의 투자 금액이 50조 원을 넘었는데요. 이러한 빅컷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의 총매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뭔가요? 인도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 FPI의 허가가 개인 레벨한테는 주어지지 않고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같은 기관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계좌별로 세금 계산 대리인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세금 계산 대리인을 지정을 하는 것에는 개인한테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덱스 인도 니프티피피티 ETF를 구상을 하던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선진국은 미국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고 신흥국 투자는 중국 상품 라인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실물형 ETF로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좀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덱스만의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게 루피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통화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실물 투자하는 ETF를 구상을 하게 되었고 1년 후로 보던 그다음에 YTD로 보던 동일 지수를 추종을 하는 국내 ETF 중에서는 저희 상품의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 모디노믹스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을 할 산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IT, 소비재, 3대 산업을 꼽았고 그러면 이 3대 산업을 가장 고르게 가장 크게 보유한 기업이 어디냐 봤을 때 바로 인도의 삼성이다 라고 불리우는 초대 기업 타타 그룹이었습니다. 좀 익숙한 종목이실 텐데 타타 컨설턴시가 대표적인 IT 서비스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타타 모터스, 그 다음에 타이탄 등의 소비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철강 기업인 타타 스틸, 그 다음에 종합에너지 기업인 타타 파워 등 10개 종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중국이랑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2025년에 리프티 50 구성 종목의 EPS 그로스가 한 15.5%가 전망이 된다. 여전히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 S&P가 예측을 하기로는 현재의 GDP 규모의 2배인 7조 달러가 2031년 정도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이 3대 경제 대북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중장기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은퇴 자금의 증시 누리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보유기간 과세 상품이다 보니 세제 혜택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사전이 앞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ETF 출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월분배 상품,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금리 인하기에 좀 적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둔감주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에서 얻는 배당과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비교를 했을 때 배당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 상품들도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상품이 출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글로벌 통화 정책이 큰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테마보다는 대표지수가 장기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지수에 대한 노출을 본인의 위험 성향이나 자금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게는 1, 20% 많게는 7, 80%까지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그 부분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금리형 ETF들, 만기매층형 ETF 실제로 현물 채권을 매수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고성장, 혁신적인 테마의 그런 상품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조금 더 자본 차익을 얻으시려는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세상의 모든 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저희 ETF를 투자를 하심으로써 그런 재무적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